세워치기 외에 마땅히 방법이 없고요. 득점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배지입니다.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것이 좋을까요? 먼저 득점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. 막연하게 얇게 치려고 하면 잘 안 맞습니다. 2쿠션째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요. 그것으로 보내려고 쳐야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데요. 내 눈에 시야 안에 이미지 볼을 만들고 그 이미지 볼을 마치기 위해서 치는 요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득점이 되었을 때와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를 상상해 보면요. 1적구가 노란색 코너 영역으로 가도록 치는 것이 다음 배치를 생각했을 때 좋고요. 내 공이 빨간 공 근처에 있는 것이 다음 공격과 수비에 모두 유리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맞을 만큼의 힘만으로 공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어차피 득점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득점이 된 다음에 연속 득점이 가능하거나 수비가 되는 방법으로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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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